구독해주세요. 하트뽕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밥은 괜찮아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리알리알리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제가 시원한 열무국수와 찐만두 그리고 고추튀김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흑 으흐흐흐흑 맛있다 맛있다 정말 시원하네 맛있다 맛있다 네모 헥 아 맛있다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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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넣고 들어가면 볼게요 이야아 아아아 음 음 음 아아악 아아악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음~~ 음~~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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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아 으흠흠 안냠냠 음 빨개짱 음~~ 으흠 ㅋㅋㅋ 아 remembers 이건 뮤비 이제 잊은게 graffiti 눈물 이 כ막인지 으아 좋다 튀김 바삭바삭하면서 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아 아아.. 아아.. 오.. 음? 아.. 으음.. 어.. 으 흐흐흐흐 으음.. 음.. 하아.. 아우 이 시려 ote 안 Christian 에라 메뉴 하 아م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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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고춧가루 누가 다 먹었지? 누가 다 먹었지? 오늘은 시원한 열무국수와 찐만두, 고추튀김을 같이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도 시원하게 열무국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얼리얼리 알겠습니다.